킨텍스 제3 전시장 건립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합니다. 킨텍스 제3 전시장 사업은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 앞으로 산업의 방향도 역시 문화 전시 이벤트 그리고 기술 혁명의 시대로 가게 될 텐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산업의 영역이 아마 컨텐츠 산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고향이 아마 경기도 수도권 전체를 포함해서 앞으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룰 지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거기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우리 경기도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고향시에도 집중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.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기 지역의 균형발전이고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도정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준 시장님하고 손잡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업을 해도 된다.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중앙정부의 평가도 끝났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말은 하고 언제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실제로 출발한다 이 말씀을 드러만 해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